5분간 다 그림되니까 어르신 다 그림되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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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외롭다 아니 아니 밥먹는 시간에 밥붙으로 흩어지더라고요 밥시간에 막 팍 흩어졌다가 또 하긴 뭐였다 그게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오늘 그럼 저희 섹션TV랑 같이 드세요 쏘실 거예요? 저희 오늘 오늘 식구들 대행하는데 섹션에도 쏟는다 고기? 고기? 저 드라마 때만 5kg 찌었는데 배가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요? 대한민국 거 잡았다고? 아니 아니 지금 왜 안되고요? 어 진짜로 잠복공부 영화 끝나고 작가님은 만났는데 살을 좀 찌워야 될까 그래서 살이 5,6kg 정도 찐 것 같아요 전혀 이것도 못 그렸는데 전혀 이것도 못 그렸는데 도라도 펴는? 어 안녕하세요 도라도 펴는? 어 근데 뭐지? 두 분이 호흡이 잘 나지세요? 왜요? 나 이분한테 어떠신 것 같아요 왜요? 왜요? 아니 현대씨가 워낙 잘하시니까 여기 하지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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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나는 오빠 옷을 보여줄래 어떤거 있어? 어떤건데 이거 아니요 원래 드라마 나오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고난도 액션이 들어가나요? 흔히 일상생활에서 진짜 여자가 화났을 때 나오는 그 힘을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요번은 전혀 뭐 와이어라던가 그런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 와이어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시에서 한 번 탔어요 바크를 매달렸어요 어 탔어요? 네 나중에 저희 이제 뭐 CG 처리하고 이제 꿈속 장면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옷을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때 거꾸로 내려서 됐어요 음 굉장히 무섭게 나올 거예요 약간 호러 공포 실제로는 어떠세요? 김선아씨같은 친구가 생긴다면? 어우 좋죠 내 생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좀 위안되지 안되면 좀 그래서 옆에서 바꾸면 왜 그러세요? 이런 것 좀 좋지 않아요? 삼빈씨요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 자아가 굉장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본인은 생각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아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이 정도 이렇게 의사하면 좀 에에에이 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삼빈씨가 생각하는 김선아씨는oor 작가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갔어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하하하 또 다른 거, 되게 진지하시 같은 말씀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연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완전 프로다운 모습이래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빼고 설명하고 슬슬 다운로드시네요 아니요, 아니요 좋아요? 네 아니요, 아니요 명을 찍어가는 거야? 아, 아니요? 잠시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안된다고 참아, 말씀을 못 드리겠네 하하하 하하하 네, 이거 하자 다정아? 네, 참 미용이 왔습니다 자, 그럼 넥타이도 하자 뭐 이렇게 넥타이라도 좀 잡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고있는데 안찍어주면 정말 못많이 맞잖아요 뭐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일로 갈게요 아이고 다정하게 약간 내 남자친구의 로버스랑 비슷하다 프리큐멘 버전인가요? 나 부추 갖다 줘봐 이따와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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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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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좋아 마지막 보자 오케이? 좋아 얼굴 너무 가리니까 흥빈 얼굴이 아예 가려버리네? 얼굴이 나오게 오케이! 오케이 근데 완전 옆에 보자 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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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외면이잖아 근데 멋있어 아 뭘 해서 그림이 되는데 좀 그렇죠 아 근데 미치겠어 뭘 해도 그림이 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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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자 현빈씨 그대로 있고 어깨에 손 한 번 딱 올려주세요 아 그렇지요? 그럼 안 편한데 이렇게 매달린 것 같아 위험지 너무 편한데 너무 무겁다 자 마주 볼게요 아예 근을 뵐게요 현빈씨 한번만 더 오케이 조화 그런 느낌 좋아지요? 네 조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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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거 그렇게 해 어 그냥 그림이 안 돼 아, 진가 많네. 잠깐만. 괜찮죠? 어우, 좋아, 좋아. 좋아, 지금. 오케이, 전부. 전부 웃는다. 잠깐만, 다시. 유생대. 아니, 우리 전부. 우리 전부. 우리 전부. 다시 다 맞춰. 다시 다 맞춰. 오케이. 하나, 둘. 내가 좀 쉬세요. 어디서 걸려서? 어, 여러분, 이거 하나. 어, 너너로. 어, 너너로 많이. 그리고 숙소도. 이, 윗쪽을 이렇게 그냥 가야하는데. 담바이, 이렇게 놓으면. 이내로. 약간 여, 약간 차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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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소. 고춧가루 나이스 때문에 그래? 햇때문에 그래? 바꾼건데? 야 못 믿어 누나봐 좋아 너무 아름다워요? 상승 씨 매일 있어요 온 펜즈 봐 아 찍지 않았어? 여기요 여기요 여기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핸드폰 들어가는데 공화시 하면 돼요? 아 다리 가려하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될게요 너무 맛있어 아니요 좀 더 나와도 돼 더 나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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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게 말하자 얼마나오니 ilde 보기 댄스 와 역대 은근 오늘 необ투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가 있어요? 치즈가 이쪽으로요? 네 치즈가 너무 큼거예요 네 예 음 음 음 같이 한번 와보세요 여완할리킨 다 와보세요 nouveau 제 흰 줄 güzel 이 제 튀김 제 바운드에 누가 이렇게 열어줘가 아닌데? 아 이게 이렇게 마른 것 같은데? 색깔! 색깔이 좋습니다. 케이크가 하얀 거 말고 색깔이 있습니다. 다른 거! 통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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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러려고 그랬어. 경기하지 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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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 둘 카메라 봐야지 자 30분 만 뒤로 아냐 아냐 다지는 하나는 내려와 줘야 돼 그렇지 조금만 더 밑으로 카메라 속에 보이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치다고 어휴 으 으 이제 하지 마 오후 ㅎ ㅎㅎㅎㅎ ㅎㅎㅎ ㅎ 으? ㅎ ㅎ ㅎ ㅎ ㅎ ㅎ f ㅎ ㅎ ㅎ 제 다리 괜찮아요? 아 좋아 ㅎ ㅎ 이 각은 좀 나와요?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자, 현빈이 조심표정이야. 다시. 자, 갑니다.